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스토크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년대담 특집으로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자치단체장을 초청해 올해 시정에 관해 얘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김종식 목포시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과 목포 시민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목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모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긴 코로나의 터널의 끝이 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들 힘 조금만 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에 목포시가 전 시민에게 지원금,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현재 지급 현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모든 시민들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저희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특히 또 우리 목포의 미래전략산업, 3대 전략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위 사업당, 그러니까 관광거점사업 1,000억, 수산식품단지 조성사업 1,000억 이런 식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 1,300억, 이런 식으로 대형 프로젝트들이 지금 많이 저희들이 지금 정부 사업에 반영해서 예산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재정 부담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금 덜 시급한 사업들을 좀 하고 또 이제 좀 행사성, 이런 사업비들을 좀 줄여가지고 전략에서 약 한 230억 갈 차이 예산을 확보해서 전 시민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2월 4일부터 이제 3월 3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전 시민들한테 지급하고 그동안에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 집합제한을 했던 그런 업종들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에서 지원금이 있지만 우리 지역의 종교단체라든지 전세버스 종사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에 속기를 못 미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보완해서 이번에 지급할 생각입니다.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 개성교 쪽에 중대형 교회들이 최근에 성명서를 발표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재난기부금을 이제 받아가지고 기부하겠다 다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운동이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네요. 우리 시청 공직자들, 감독원분들도 전부 다 지금 기부 의사를 밝혔고 또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님들도 전부 다 기부 의사를 밝혀서 이렇게 또 조금 나은 사람들이 또 기부를 통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 도와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간 데 대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을 구성했고요. 또 백신 접종센터도 운영을 하는데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6개 반 약 95명으로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우리 백신 접종과 관련한 운반부터 홍보, 대상자 선정 또 혹시 백신 접종을 받고 나서 부작용으로 이상 반응이 나오면 신속대응도 조치팀 이런 예상되는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 가면서 우리 실내처 입관에는 백신 접종센터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불편 없이 정말 아주 순조롭게 잘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고 지난주에는 국무총리 주관에서 하는 중앙재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 목포시의 백신 접종센터 준비 상황이 모범 수검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고 했을 정도로 우리 시에서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현황, 목포시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고 이번에는 올해 시정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3 플러스 1 전략 전체적인 큰 틀로 삼고 계신데요. 일단 어떤 건지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3 플러스 1 하면 좀 약간 생소한 그런 숫자 기념인데 그러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우리 목포 경제를 떠받치는 목포 경제를 다시 한 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어떤 전략 산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3대 전략 산업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에너지 산업, 그다음에 이제 수산식품 산업, 관광 산업 세 가지 미래 전략 산업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들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지금 진행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전략 산업이 3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목포가 옛날부터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또 하나의 어떤 전략 산업으로 설정을 해서 3 플러스 1 전략 산업으로 좀 심차게 진행하고 있고 이것하고 더 붙여서 지금 우리 목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 목포 역사, 정말로 오래된 우리 호남선의 총착역 아닙니까? 중요한 우리 역사가 그동안 비좁고 많이 낡아 있는데 이제 이 역사를, 목포 역을 다시 대개조, 개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열심히 진행을 준비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2028년 목포에 목포를 중심으로 선안권에 네 개시군과 공동으로 세계 섬 엑스포를 준비를 해가고 있고 또 우리 30년 우리 목포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설치, 유치 문제 이런 문제 또 앞으로 목포하고 신안하고 행정통합 문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들이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3 플러스 2 전략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친환경 선박과 해상풍력이 양대축이잖아요. 네. 이 축을 가지고 어떻게 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까? 네. 상당히 아주 중요한 우리 목포의 미래의 지방 구축을 하는 중요한 사업인데요. 우선 저희들이 남항에 구축할 우리 친환경 선박 부분은 이제 우리 전 세계가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우리 앞으로는 자동차도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로 이렇게 빠르게 지금 바꿔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형 선박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목포를 중심으로 하면 선안권의 선박도 이제는 전기 선박,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나가야 되고 우리 정부에서는 친환경 선박 세계 시장의 규모를 약 165조 정도 규모로 보고 있고 이 세계 친환경 선박 시장을 우리 대한민국이 선점하고 선도에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구축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친환경 선박을 어디다가 거점을 마련할 것이냐 그게 우리 목포에다가 앞으로 거점을 두면서 목포에 남항에다가 둥지를 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남항에는 우리 목포에는 친환경 선박과 관련된 기술 개발, 연구, 여기 기술 개발한 걸 실증하는 실증, 테스트 배드 그러면 국가, 국책, 연구소 분원 유치, 그다음에 여기서 인력 양성, 대학원, 대학교, 친환경 선박 관련된 학과 캠퍼스 구축까지 전 과정을 이제 목포에서 하게 될 거고 우선 1단계로 작년에 친환경 선박 구축 사업을 약 450억짜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500억 규모의 혼합연료 실증 테스트 배드 구축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기술 개발에서부터 테스트 배드까지 기술력 양성까지 전 과정을, 전 주기를 기술 고도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 규모가 약 9,500억 정도 규모가 될 걸로 보고 이것을 지금 해수부, 산자부, 타부체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 사업에 관한 기술 인증을 우리 과학기술부가 작년 12월에 마친 상태고 이 사업을 정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가 친환경 선박의 중심이 될 것 같고 또 한 축은 우리 신안 앞바다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8.6 기가와트의 해상풍력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목포의 신앙에 이런 해상풍력 산업을 하기 위한 대기업이 들어와서 기자재 부품, 생산, 조립, 그 다음에 전용 부두를 만들어 갖고 거기서 바다를 실어 나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해상풍력 산업의 목포의 신앙은 전진기지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이런 해상풍력 산업을 앞으로 기술 개발이라든지 인력 양성을 하는 지원센터가 구축이 되는데 약 315억짜리 사업이 작년에 정부 예산에 반영돼서 우리 대항산단에서 시작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목포가 우리나라의 친환경 선박의 아니, 새로운 선박과 해상풍력 산업, 에너지 산업의 중심, 거점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산식품 산업인데요 목포는 대한민국이 대표하는 항구 도시 그리고 수산물이 모이는 항구인데 수산식품 산업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작년에 목포의 조기, 갈치 등 각종 수산물들이 많이 생산돼서 풍어가 이루어져서 상당히 아주 어민들이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렇게 목포는 우리나라 서남권에 있는 다양하고 맛좋은 수산물들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이 수산물을 우리 목포에서는 두 축으로 발전시키는데 하나는 음식, 관광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풍부한 수산물을 원료로 해서 식재료를 해서 목포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마세도시로 선포해가지고 마세도시로 가고 있고 또 한 축은 지금까지는 수산물들이 원물 형태로 대개 약 80% 이상이 외주로, 여계로, 외주로 유통이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풍부한 수산물을 우리 목포에서 저장하고 또 가공하고 또 여기서 연구하고 또 여기서 수출까지 하는 소위 말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천억짜리 사업이 지금 정부 계획에 반영이 돼서 예산 확보돼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년 정도면 거의 이제 마무리 내년 연초에 마무리할 계획을 열심히 준비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목포가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제일의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3대 전략 산업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수산식품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관광인데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에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 가장 좀 신경을 많이 물론 다른 부분도 그렇겠지만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포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또 젊은 청년들도 많이 좀 떠나고 있고 목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구 감소 이런 부분들을 좀 전에 제가 3대 전략사를 얘기했는데 관광 산업이 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작년에 우리가 정부에서 공모하는 우리나라 4대 관광 거점 도시에 목포가 선정이 돼서 이제 천억 원의 사업비를 갖고 준비를 해 갈 텐데 아무튼 저희들 목표는 목표는 또 2024년까지 150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고 천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에 약한 130억 사업을 가지고 이제 금년 사업을 진행을 할 텐데 제일 먼저 이제 목포의 스마트 관광 시스템 구축을 할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목포에 들어오면 핸드폰 하나 가지면 교통, 숙박, 음식, 관광지 모든 것들이 안내하고 해설해 주는 스마트 관광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이제 목표에서 구축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평화광장에 춤추는 바다 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해상 무대를 지금 곧 설치를 할 건데 그 해상 무대를 만들고 거기다 춤추는 바다 분수하고 그 뒤에 이제 불꽃쇼를 같이 얹힐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상 무대에서 문화예술 공연, 춤추는 바다 분수 그다음에 이제 불꽃쇼가 한 대 어우러지는 가칭 목포 해상 판타지쇼를 이제 5월부터 연출이 될 것인데 상당히 아마 우리나라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우리 특히 젊은 층들한테 대만동 목포대교 쪽에 야경이 상당히 지금 새로운 볼꽃으로 많이 등장하고 인기를 끌고 있는데 우리 야경이 아직 조금 미급한 적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시설해 놓은 곳이라서 그래서 목포대교 야경도 좀 조명도 야간 경관 조명도 좀 보완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목포 평화환경에서 해양대학교까지 해변 막길 30믹길인데 이 30믹길을 이제 잘 보완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이제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문화예술도 즐길 수 있는 해변 막길 30믹길을 조성해서 아무튼 우리 목포가 이제 앞으로는 도보 여행에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삼켰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관광 얘기를 해봤는데 문화도시로도 거듭나고 있잖아요 3 플러스 1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문화예술 분야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흔히 우리 목포를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그러고 예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한민국에서 처음 쓴 도시가 목포다 그렇게도 다 알고 있고 그걸 우리는 또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가 작년에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 되면서 또 문광부가 주관하는 공모하는 예비 문화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목포가 정말 우리 시민들과 함께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예비 도시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이제 또 잘 준비해가지고 금년 연말에 이제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목포가 이제 문화도시로 또 선정이 되면은 법정도시로 선정이 되면은 우리 목포는 정부가 인정하는 두 개 타이틀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관광 거점 도시 문화도시죠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 목포의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더 높아질 거고 법정도시로 선정이 되면은 5년간 약 200원을 정부가 이제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목포가 이제 이런 관광도시 문화도시 그래서 문화관광도시가 되면은 거기에 맞는 또 상품이 또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이제 문학박람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건데 문학박람회를 10월달 목포문학 문화예술 가을 페스티벌 그 기간에 약 4일간 이제 개최를 하게 될 건데 좀 이제 아마 2월 중순 정도 가면은 우리 문학박람회 관련된 우리 목포의 문학대상 공모전이 들어갈 겁니다 상금 소설 부분에 약 한 1억 원의 상금을 걸고 또 시 비평 희곡 이런 부분에 천만 원씩 상금을 걸어서 약 한 1억 3천만 원 상금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모할 생각인데 아무튼 문학박람회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문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목포에 와서 일정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왜 목포가 문화예술의 도시인가 목포가 왜 문학의 도시인가 하는 것을 그 진면목을 이제 전 국민들한테 보여줄 생각이고 이런 행사들이 잘 성공적으로 잘 끝나면은 또 발전적으로 아시아문학박람회까지 확장할 생각을 갖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열심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지회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관심 가지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특히 예술인 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 참 이런 추진되는 사업들이 큰 힘이 되는 그런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문화예술의 도시 목포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멋진 행사로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목포시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LG 헬로비전 시청자 분들과 목포 시민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목포시가 여러 가지 미래전략산업 소위 말하여 3 플러스 1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또 관심 가지시고 많은 응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히 이번 명절을 위해서 우리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방역수칙을 좀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신조롭게 이루어지는 뜻깊은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로시토크 신년대담 오늘 김종식 목포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육성하는 목포시 올해는 그동안의 성과와 핵심 전략 사업을 통해 목포의 발전을 견인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시토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헬로시톱 헬로시토St